어 실전 모의고사 4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 18번부터 슥슥 여기죠? 그렇죠? 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18번 Dear Mr. Wilson, Your company has been one of our vendors. Vendor 좀 알아주세요. Vendor가 뭐였지? Vendor가 팔다. Vendor 하면 행상인 뭐 이런 것도 되고 어 그거 뭐였지? 커피 머신. Vending 머신 이러잖아. 아 그게 자판기 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파는 그거요. 자판기. Vendor라는 거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얘기해요. 우리의 제공업체 중에 하나 나왔어. 분위기 싸하다 왜? 갑자기 계속 그래야 하는데 뭔가 끊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자 이런 느낌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약간 항상 여기 추리를 하면서 사실 여기는 반전예고는 없는데 그냥 우리 느낌상 싸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구입해 왔잖아. 무엇을? We purchase. 그렇죠? 구입했어. 무엇을? 계약을 구입하다 좀 웃기지만 우리는 계약을 해 왔어요. 이런 말이죠. 유지 보수 계약을 9월 8일에 올해 우리는 call for 뭐예요? 서비스를 요청했어요. call for는 요청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뭐를 부르다 이런 말인데 if you would kindly review attached log. 로그 하면 이제 일지인데 attach지 않고 첨부 일지를 자세히 검토해 보신다면 여기서 우두 이제 약간 공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you will see that.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place calls. 콜을 넣다 라고 할 때 place를 넣어요. place가 이제 넣다 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place call 하면 우리가 4번에 요청을 했다. 그치? 혹은 4번에 전화를 했다. 뭐 하기 전에? 네가 우리가 콜백을 받기 전에. 콜백이 뭐라 그랬지? 전화를 하는 거에 훨씬 답변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근데 봐봐. 보통 전화를 했어. 그럼 뭐야? 바로 콜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4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콜백을 받은 거야. 자 기분이 나쁘죠. It was two full days. 자 befor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고 더 심한 거 뭐야? technician. 그쵸? 유지보수 계약하면은 그 기술자가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 여기 보일러 고장 나서 보일러 고쳐주고 이런 거 maintenance contract 해요. 그쵸? 근데 여기 기술자가 도착하기 전에 만으로. 그쵸? free니까 만 이틀이 걸렸어요. 뭔지 알겠죠? 약간 열받았죠? this level of. 이런 수준의 뭐예요? 반응성. 그쵸? 반응은 unacceptable 뭐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명시된 보장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런 말이죠. below죠. 그래서 나는 쓰고 있다. 이게 뭐야?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여기다가 분홍색 하세요. 그쵸? 이게 바로 목적이죠. 이거의 목적이 뭐야? request a partial refund이죠. 그쵸? 이게 뭐야? 부분 환불. 부분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maintenance contract에. 여기 필요함을 가져갖고. it seems to me 뭐야? 나에게 보인다. 뭐라는 것을? 아 그러니까 뭐라 이게 뭐뭐하게 보인다. refund. 한 달치의 요금의 반환. 이 적절할 것 같다. 정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부분 중에서도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자 보장해 주세요. 무엇을? a check. 그 액수의 그 체크를 보내주세요. 직접. 어디로? 우리의 accounting 부서로. account가 뭐예요? 회계. 회계 부서로.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계약 부서예요. 이름이 smart buy이네요. smart buy. 자 그럼 답이 뭐예요? 5번. 5번. 그리고 계약 연장이 뭐예요? 익스텐션. 적어보세요. e x t e n extend g. t e n s i o n.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갈게요. 19번. 우와 갑자기. 자 여기 이거 혹시 여기 당연히 맞았겠지만 여기 level이 뭐야?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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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거는 수준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반란자. 반란하다는 뜻이야. 그치? 갑자기 대문자는 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 없었어요? 첫 번째 주로 안 했는데. 어우 잘했어요. 사실 이거는 미식 축구의 그 팀 이름이에요. 무슨 뭐 독수리 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거요. 삼성 라이온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요. 자 그러면 더 라벨스가 볼을 가졌다. 뭐예요? 9기. 여기까지 9기 종목. and it looked like it was going to another loss. 우리에게 또 다른 실점을 할 위기였다. 그치? 위기는 없지만. 하지만 바로 그때 그런 일이 왔다. they fumbled. fumbled. 이게 뭐예요? 놓쳤어. 그 볼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쵸? 가지고선 뭐였어? taken. touchdown을 위해서 그걸 가졌어. 그리고 you would have thought. 우리가 너는 생각했을 거야. 우리가 뭐라고? 슈퍼볼에 갔을 거라고.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running down. running down이었어. 그리고 레벨이 뭐였어? 볼을 다시 잡았어요. 그럼 어떡해? 어떡하나? 그러면 it looked like they were going to school. 자 그러면 걔네들이 득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지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이 뭐야? 뒤에 거. 그들이 또다시 공을 놓쳤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69야드 동안 터치다운을 위해서 또 그것을 갖고 달렸어요. 게임이 끝났어요.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 게임을 읽었어요. 뭐 이후에? 1980년대 이후에요. 얼마나 그쵸? 기뻤을까? Could you believe it? The crowd was going wild. 이 와일드 미쳐서 날뛰는 막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V. 이 형식 동사죠. 모모하게 대답. 우리는 초일렛 페이퍼를 막 던졌어요. 뭐예요? 이런 거 뭐라 그래? 갑자기 까먹었네. 그런 거 있잖아. 날뛰는 관중들. 그치? 그리고 running onto the field. 그쵸? 그러니까 여기로 뛰어들고. 그치? 뉴스페이퍼가 뭐라고? best picture to everybody. 어디에? On the field에. 또 캡션. 거기에 이제 표제가 이렇게 돼있어. 뭐라고? What a way to an season. 시즌을 끝내는 엄청 멋있는 방법. 그쵸? 정말 멋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답이 뭘까요? tense. 그쵸? 긴장되고 exciting한 그런 관계죠. 그쵸? 마지막에는 festive라고 해도 되고. 한 번 적어놔. F-E-S-T-I-V. 그 다음에 pessimistic은 뭐야? 비관적인. 그치? 반대말 optimistic. 알고 있죠? 자, fumble. 시작. fumble.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볼게요. 아, 이것도 20번으로 나오긴 했지만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별표 하나 주세요. 여기 히스토리 관련한 거가 많이 나왔죠. 자, 언어는 종종 period specific. 자, 무슨 specific 하면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 거기에 특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쓰이는 느낌이죠. 시기 특정적이다. 종종. 자, 시기 특정적이라는 것에서 좀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 시기에 따라서 쓰이는 게 다르다. 이런 느낌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히스토리언스는 must be. 뭐요? 뭐뭐 해야 한다. 극도로 cautious가 무슨 말이야? 조심하는. cautious. 조심하는. 조심해야 한다. 주의 깊은. 그쵸? 뭐라고? 어, 그래, 그래. caution이 또 주의란 명사도 되고 caution 목적으로 투평사가 있어. 누구누구한테 뭐뭐하라고 주의를 하다. 주의를 놓다. warn이랑 비슷해요. 알겠죠? 자, cautious, caution. 야, 이거 형용사지. cautious는 형용사야. 내가 말한 거는 명사와 동사야. caution. 저거 나. I, O, N. 어머나, 왜 이렇게 안 적니? 쓱쓱쓱. 어, 주의하는 혹은 조심하는. 어, 조심하는. 어, 조심하는. caution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동사로 쓸 때는 목적어, 투평사. 그래서 O형식으로 써요. 뭐뭐하라고. 원이랑 비슷하게 하면 돼요. 자, 근데 뭐 하지 않으려고 이런 말이지. wait. 자, 현대의 정의를 읽지 않으려고. 그쵸? 극도로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어, 조심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과거의 타임에다가. 현대의 의미를 가지고 거기다가 읽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corrupt가 무슨 말이야? 원래 corrupt하면 더럽히다.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의미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해서는 안 된다. 어, 뭐랑 병렬이야? 1번엔 2번이죠. corrupt랑 read랑 연결되는 거죠. 그쵸? words may have had. may have had. 밑줄자가 무슨 말이에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자, 단어들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뭐야? 병렬이네. 1번과 2번이네. 그쵸? 의미와 사용을. 용도. 그쵸? 과거에. 근데 어떤 거냐면 that이에요. 저, all을 썼으니까 뒤에 걸 맞춰가지고. that is far different from. 매우 다른이죠. 뭐와? 현재의 용도와 다른. 알았죠? further는 무슨 말이야? 더 나아가. just as. 자, 현대 English가 has its own jargon. jargon이 뭐라고? jargon은 특수 용어라고 어떤 그 업계에서 말하는 그런 거예요. 자, 특수 용어와 그 다음에 관용구. 자, 오늘도 그런 걸 가지고 있지. 그러면 거기 뭐야? 거기에서만 쓰이는 거야. 그치? 자, 그런 것이 있듯이. justice. 마치 꼭 그렇듯이. they were also present. 자, 그것들이 또한 있었다. 그래서 present는 현재이란 뜻이 아니라 존재하는 애님. 존재하는. 그치? 어디에 과거에도 있었다. 그게 뭐예요? jargon과 그리고 idioms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past use the word. 자, 아이콘이라는 그 단어가 있지. 그 단어의 과거의 사용은 뭐냐면. would have religious connotation. 자, religious 뭐예요? 종교적인, connotation 함축된 의미. 근데 아이콘이 원래 무슨 뜻이야? 함의. 함의. 보세요. 여러분. 아이콘. 아이콘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은. 아이콘. 아이콘. 핸드폰. 어, 그치. 핸드폰이나 여기에 보면. 그게 현재의 의미죠. 그게 현재의 의미죠. 근데 이게 컴퓨터 화면에 그 아이콘 있잖아. 그 아이콘을 아이콘이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특정한 사상 생활 방식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우상.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 정교에서의 그 성상이나 성화를 얘기할 때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죠. 어? 그건 아이돌. 아이돌. 그게 우상이죠. 아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야. 이중적 의미를 때문에. 어. 이거를 영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상인데. 특히 그리스 정교에서. 그리스 정교는 뭔지 알아요. 동방에. 그. 동쪽에서. 서쪽에서는 이제. 로마 카틀러 기르고. 어쨌든 그런. 요런 것들에 그거를 바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상. 우상시대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어쨌든 둘 다 종교적인 의미야. 자.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Religious. 이게 옛날 거야. 알겠죠. 과거에 아이콘이란 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 어. 종교적인 함축적 의미가 있었다. 자. 모임 반면에서. 뒤에. 인부터. 어떻게. 자. 응가로 그쵸. 자. 21st century에서. 모임 반면에. 그 워드가 뭐로 사용되는. 관련이 있는 반면에. 클릭업을 뭐야. 클릭할 수 있는. 이미지. 어디에서. 어. 컴퓨터의 디스크 데스크 탑에서. 그런 반면에. 얘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 Religious. 같아 달라. 다르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for example 됐고.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자. 느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뒤집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치. Having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또 다른. etym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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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어원. 그치. 어원에. 그러면 어원 사전이야. 그치. 자. 이런 또 다른. 어원 사전은. 이제. close 가 동사인가요. 아니죠. close at hand 라고 해서. attend 하면. 가까이에 있는. close 는. 더 가까이에 있는. 이런 말이죠. 그렇죠. 어. 그렇죠. attend 만 써도. 가까이 있는. 이런 말인데. close 가 이제. 가까이 있는. 뭐. 뭐를 위해서. 참고를 위해서. 참고를 위한. 더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이런 사전을. 가지는 것은. 이런 말이죠.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sorry. 얘를. 오 하고. 이게 오 싫어하자. 미안. 그러니까. 얘를. 가까이 놓는 것. 가까이 하는 것. 그렇지. 가까이 놓는 것. 뭘 위해서. 참고를 위해서. 가까이 놓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언이 되려면. 옆에다가. 뭐를. 어원. 딕션이나. 이런 거를. 놓는 게 좋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자. 누가. 히스토리언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이러한 형태의. 잠재적인. 미스인터프레테이션. 뭐예요. 오역. 잠재적인 오역의. 형태를. 피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것은. 특히 뭐야. 중요하다. 왜. 뭐 때문에. 인스터빌리티가. 무슨 말이에요. 불. 아. 안정. 성. 불안정. 그쵸. 스테이블의 반대말은. 언스테이블이야. 근데 명사를 했을 때는. 인을 써가지고. 인스터빌리티. 자. 불안정성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다. 때때로. 오픈 엔디드 보여요. 자. 열려있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 열려있는 의미라는 건 뭐야. 변화의 가능성이죠. changeable. 히스토리언스. 자. 그리고. 위치부터 가로죠. 자. words may convey. convey가 무슨 말이야. 전달하다. 단어들이 전달할지도 모르는. 그. 열려진. 그.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 그쵸. 그것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뭐야. 그런 걸 놓는 게 중요하다. 가까이 참조하는 게 중요하다. in a role for to. 무슨 말이에요. 누구누구가. 뭐 뭐 하기 위해서. 저 히스토리언이. extract 뭐예요. 추출하다. 그치. 뽑아내기 위해서 뭐예요. 정확한 의미를. 뭐로부터. language로부터. 효과적으로. 그것은. 필수적이다. 뭐가 필수적이에요. 대답해. slash. 그들이 뭐 하는 게. 분명한 생각을 갖는 것이. 뭐에 대한. 의주동. 어떻게. 이 단어들이. 기능을 했는지. 언제. 그들의 시대. 의 상황에.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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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말의 의미가. 다 달라진다. 시대마다. 역사관은. 이것에 비추어서. 해적해야 된다. 사용하는 시대에. 뭐예요. 상황. 맥락. 영어로. context. 괜찮겠죠. 자. 그러면서.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이. 자.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어. 지금. 9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앞에 부분에서.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수리를 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를. 따라가면 돼. 음. 그러면. 끝까지 안 읽어도 돼. 응. 인커먼이. 보이고한 느낌이 있어요. 어디. 인커먼이. 어디. 인커먼이. 어디 있어. 어디. 아래에서. 아래에서. 해브. 해브. 해브 인커먼이. 하나의. 그거야. 무엇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해브가 없는데요. 라고 볼 수 있는데. 나론이. 버릇소로 연결돼 있잖아요. 주황색으로 치세요. 자. 나와 개는. 무엇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브 썸띵 인커먼. 공통으로. 인커먼이.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인커먼이. 어. 해브 인커먼이야. 딱 정해졌어요. 해브. 띠리리. 인커먼. 무엇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나론이 때문에 길어져서 그렇지. 그치. 쟤 이거 원형이 맞았니. 어. 아. 그렇구나. 잠시만.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음. 모른다는 하나 있고. 올빗을 몰랐겠지. 그치. 근데 올빗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 가능한 한. 이게 뭐야. 피큘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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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모르는구나. 이상한. 특이한. 이런 말이죠. 피큘리얼. 그것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했다고 생각했나봐.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볼래. 잠깐만. 보고 있어요. 자. It is common. 이게 무슨 말이야. common presumption 하면 무슨 말이야. 반전예고다.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 보면서 아. 이거는. 이거를 뒤집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세요. 그치. 자. 됐은 당연히. 저벤동이겠고. 그치. 모든 분야의 과학이. 심지어. 모든. 지적인 분야. 이제. discipline 하면 우리가 배웠어. 뭐야. 훈련이란 뜻도 있고. 규율이란 뜻도 있고. 학문 분야. 이게 많이 있죠. 그치. 그래서. 지적인 그 학문 분야. 모든. 학문 분야에서 조차도. essentially the same sort of thing. 자. 어. 학문. 학문. 학문 분야. 여러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때 때에 따라서. 이거 봐봐. 여기 있잖아. 필드가 분야 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에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다고. 무슨 과학. 무슨 과학. 그치. 근데. 그런거 말고도. 과학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또 다른 학문 분야 얘기하는 거. 심지어. 잠시만. 아. 오늘. 잠깐만. 정말. 자.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어.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그치. 모든 분야의 사이언스가. 요런 거는. 제끼고 보세요. 이거는 하나의 곁다리고. 뭐라고. 같다고. 같은 종류의 것을 갖고 있다고.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것을 갖고 있다는. 그런. 흔한. 추정이 있다. 아이. 그. 뭐라는 얘기야. It is a common. 아니구나. 이게 이. 저변동이 아니구나. I'm so sorry. 이게 뭐여. 가져진 조언에. 그치. 지금 뭐라는 것은. 흔한 추정이다. 흔한 가정이다. 그 얘기는 뭐야. 아. 이거 반전예고다. 지금 뒤집어 가득해져 있다. 그럼 그. same sort가 뭐야. 추구야. 뭐의 추구야. 진실의 추구라는. 그치. 오빛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뭐라 할지라도. 예매요. 접속사. 이거 이제.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많이 안 했거든.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븐도우랑 비슷하고. 양보에 붙여져요. 이븐도우. 다 생략해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마치. 접속사는 아니지. 아니 저기. 전체는 아니지만.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라 하더라도. 다른 토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뭐가. 이런 뭐. 사이언스나 아니면 이런. 모든 학문들이. 그치. 이런 것이 다른. 이런. 토픽에 대한 것이긴 해도. 커뮤스트롬 케미스트리고. 피지스면 피지스고. 다루는 주제는 달라. 그래도. 어. 공통된 뭔가를 갖고 있다. 그게 바로. 진실의 추구라는 거 갖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하기 쉬워. 근데. 사실상. 자. 인포인어팩트 하면. 여러분이 이런 거 본 적이 없을 거야. 근데. 안 봐도 뭐. 알겠지 대충. 사실상. 그치. 사실상. this is quite wrong. 뭐야. 이게 바로 뭐야. however 인거죠. 여기 전체에다가. 파란색을 가세요. 그럼 뭐야. 자. 그러나.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꽤 잘못된 거다. 즉. 그럼 뭐야. 같은 게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아니. 없다기보다도. 자. 뒤에를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갖고. 보면은. 답이 이미 나와. 나올 수도 있어. 심지어. 자. 조금만 보면 나와. 조금만 보면. 각각 보세요. each intellectual discipline. 자. 각각의 지적인 학문 분야는 carries. 자. 캐례라는 거는 가지고 온다 이런 말이죠. 그것과 함께. with it. 이렇게 된 거예요. with it. 맨 끝에 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니까. 특. 특. 확정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신념을 갖고 있다. 뭐에 대한. 뭐에 대해서. what truth even means. 자. truth 하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잖아. 근데 심지어. truth가 심지어 의미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그러면 아까 그건 뭐야. 진실의 추구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진실 자체가 달라. 그러면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그렇죠. about what is valuable. 자. 이거 계속 병렬로 간 거예요. 자. 자.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과. 그리고. 자. 의미가 없는 것. 그치. 사소한 것. 그치. 보잘것 없는 것. 의미가 없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거. 얼마나 많은. 얼마나 적은. objectivity. 뭐요. 객관성이 가능하지. 그치. 어떤 분야에서는 객관성이 너무 중요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주관성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truth 자체도. 그 다음에 how certain is the knowledge. 자. 얼마나. 그치. 확실한가. 그 knowledge가. 어떤 knowledge가. that can be obtained. 자. 그 뭐냐. 얻어지는. 그치. 획득될 수 있는 knowledge가. 얼만큼. 그 확실한가. 자. 이런 것도. 또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and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이. 다 어떻다. 서로 같다. 아니면 다르다. 다르다. peculiar. 특이한 의미. 특이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 각각이 특이하니까. 서로랑 비교해 보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there is good reason. 뭐요. 타당한 이유. 우리가 good reason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타당한 이유라고 딱 정해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뭐라고 하기에. 뒤에 거. 자. 생각하는. 그래서 생각하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 think of a. as be. as be. academic 뭐요. think of a. as be죠. 자. 학문적인 분야. 학문적 분야가. 어. 문화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오.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 학문 분야에. 그런 멤버가 있어. 뭐. 문화라고 해도 상관없고. 둘 다 비슷한 거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각각의. 내가 뭐. 영문학을 해. 그럼 영문학끼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have a common이라고 해서. 아. 아까. common이 아니라고 했는데. 공통됐다. 서로. same하다. 라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same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해서. 깜짝 놀랐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멤버끼리니까. 이건 다르다는 의미에요. 이해 됐지. not only 버릇어죠. 자. 공통된 intellectual. 자. 지적인 그런. 임무. 과업. 자. 그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야. 많은 가치와. 많은 특징. 그렇죠. 뭐해. 행동의. 그런 특징을. 또한 공통으로 갖고 있다. 즉 뭐야. 특이한 문화가 있다. 그들 나름대로 해. 자. each discipline. 뭐야. 각각의 그 학문 분야는. 발전시킨다. 무엇을. 독특한 문화를. 됐죠. 근데 specific faculty. 여기 가로 하고 있다. specific faculty 가 꾸미는 게 아니고. suited를 꾸미죠. 얘가. 특정하게. 맞춰진. 그렇죠. 어울리는 이런 말이죠. 뭐에 어울리느냐. 그것에. particular. 특정한 그런. 지적인 임무. 지적인 과업에. 걸맞는 그런. 독특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킨다. 예를 들면. 차이에요. 뭐와. 뭐의 차이에요. 순수. 순수 수학이 있어. 그렇지. 왜. 0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쓰고 막 이런대. 그 다음에. 자. mathematical physics. 이거 뭐예요. 수학. 수학 물리학이요. 그렇지. 그럼 이거는. 이거는. 요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one consequence. 뭐예요. 한 가지. 어.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다. 저번 시죠. desperate. 이라고 해서 뭐라 그랬죠. 상의한 answer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에 상의한이 나왔잖아. 여기다 분홍색이 나. 지금 이제 상의하다는 거. say 맞지 않다는 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difference가 있네. 요것도 변화해. 분홍색 해주세요. 자. 그리고. 뭘. any given. 어떠한 주어진 question에. 이런 말이죠. 그렇죠. say. 말하자면. 이건 예시예요. 뭐에 관해서. 어떻게 과학이 작동하는지. 그렇지. 지금 과학에 맨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각각의 discipline은. look. in its own manner. 자. 이게 뭐예요. in a manner 하면 뭐야. 어떤 방식으로 있지. look for가 뭐야. 뭐뭇을 찾다. 그 해답을 찾는다. 그리고 각각은 추구한다. 무엇을. 그 자신의 종류의 answer를. 그 자신의 라는 말은 뭐야. 걔네끼리 같은 거지. 다른 애들랑은 다르다. 이런 말이죠. 즉. 그럼 답이 뭘 것 같아. 손가락. 그래. 그래. 이거죠.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 반영된다. 즉. 진리 추기가. 으흠. 자. 21번 꼭 한번 생각해봐. 뭐라고. 과학 분야에 따라서 진실 추구. 똑같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각각의 고유한 문화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분야에 따라서. 그렇죠. nature of the past. 그렇죠. 과거의 어떤 본질. 그렇죠. 과거의 어떤 성격. 은. 그렇죠. 주요한 관심사이다. 누구에게? 역사가들에게. 그렇죠. 역사가 지금 아까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같은 책일 수도 있고요. 자. since 무슨 뜻이겠어. 왜냐하면 과거는 뭐야. 그게 유일한. 그렇죠. 유일한 subject matter야. subject 하면 주제. 얘는 문제. 그러니까 합쳐서 그냥 주제야. 그게 유일한. 그렇지. 히스토리는 뭐예요. 과거를 연구하는. 근데 무조건 히스토리가 과거만 연구하는 건 아니고. 과거랑. 마지막 부분에. 현재에 미치는 함의. 그렇지. 그런 거를. 갖다 연결을 시켜야지. 의미 있는. 그거야. 과거 얘기해 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지. 근데 그. 뭐 그것만 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from his standpoint. standpoint 하면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의 입장에. 어. 그의 관점으로부터 과거는 존재한다. 그렇죠. 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말이죠. 그의 관점에서는. 관점에서 과거는 존재한다. 그의 관점에서 과거가 존재한다. only. it is recreated in the historian's mind. 그러니까. 역사가들의 마음에. 다시. 어. 재창조가 될 때만이. 과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주관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자면. 그렇지. 자. 여기 이게. 존재한다. 이럴 때 많이. 이런 말이기 때문에. 자. concrete가 무슨 말이야. 구체적인이죠. 자. 추상적인 뭐였지. 아. 이게 헷갈리는구나. abstract이죠. abstract. 나 썼지. 그쵸. 추상화. 이런 거. abstract. abstract. concrete. 자. 그.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그런. 이벤트. 과거의 어떤 사건. 는. 영원히 사라진다. 그쵸. 근데 이미 끝났어요. 이런 말이야. and. 그리고 그들은. can be recruited again. 그리고 그것은. 다시. 재창조가 될 수 있다. 어디에서. historian의. 상상 안에서. 상상력 안에서. 그치. 단지. 어느 정도로. 자. to the extent.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뭐야. 어느 정도로. 정도 또 알고 있는 거 뭐 있지. extent. yes.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할 때 항상 뭘 쓴다. to를 쓴다. 자. to the degree. to the extent. 자. 그러면서 뒤에 to 위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depth 보세요. depth부터 가로 들어가 가지고. 자. 어떤 정도냐면. records of some kind. 자. 어떤 종류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그쵸. 남아 있는 정도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witness. 뭐예요. 목격하다. 그 이벤트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쵸. 그쵸. 사람으로부터. 그것들이 남아 있는. 그 정도로만. 그쵸. 정도로만. 자. 이것이. recreate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기록이 없으면. 히스토리언스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서는. 상상을 하겠어요. 그쵸. 어. 살아남다. 살아남다죠. 살아남다니까. 이게 남아 있는 거가 되는 거지. 그치. 기록이. 살아남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명백한을 많이 했는데. 근데. 최근에 안 한. 명백한이. 텔테일이야. 한번 확인했는데. 예전에 있어. plain. 그것도 명백한이고. 그치. clear cut. 그것도 명백한이고. 그치. 명백한 sign은. left. 동사야. pp야. 그치. 그치. 남겨지는겠지. 아니면은. 남겼다. 그런 목적이 있겠지. 그치. 자. 그 이벤트에 의해서. 남겨진. 명백한 sign은. 많다. 그쵸. are many. 많다. 그럼 어떤 게 있냐. 자. 여기를 보충 설명하겠다. 이런 거지. words of witness. I witness. 자. 우리가 witness만 해도. 이제 목격자인데. 그래. witness가 목격자도 되고. 목격하다도 되는데. 그쵸. 그치. 증인. 그치. 이게 이제 목격자. 그치.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와중에 여기서는 사람이죠. 사람. 그쵸. 증인들. 목격자들이. 목격자. 여기서는 목격자가 좋겠어요. 목격자들의 말. 어떤. 자. 선택했던 무엇을. 어떤 측면. 어떤 이벤트에. 그쵸. 그것이 중요한지. 그들에게. 그치. 그럼 목격자들의 말이 있고. 플러스. 더하기. 뭐예요. 게다가 그들의 interpretation. 해석. 그리고 그들의. 가치판단. 이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fossil truck 하면. fossil이 뭐야. 화석이죠. 아. fossil fuel이지. 그치. fossil은 화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화석의 그런 자취. 흔적. 그 다음에 leaves. 입. 그 다음에 bones. 뼈. 그 다음에 geological 하면은. 지질학적인 기록. 어디에. 바위에 남겨진. 그리고 volcanic. 뭐예요. 화산의. 층. 그쵸. 씨 마운트가 있는데. 씨 마운트는. 마운트가 무슨 말이야. 마운틴 하면은. 맞아. 이거 알고 있지. 어. 해저에서. 올라와 있는 부분. 저거를 이제. 뭐라고 했더라. 어. 해저. 산인데. 뭐라고 했지. 아. 해산이라고 하네. 해산. 응. 해산. 근데 이거는.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옆에 있는 바닥보다. 천 미터 이상 정도 올라와 있대. 그 나름대로의. 그래서 씨 마운트로 해. 그. 해에 있는 산인 거죠. 그다음에. 오셔닉. 오셔닉. 트렌치. 트렌치 하면 뭐냐면. 참호. 참호라는 게 뭐야. 이렇게. 아래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그래서 전쟁할 때. 그쪽에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어. 근데 여기서 참호는 아니고. 이게 뭐냐. 해구라고 해서. 구덩이 구덩인데. 이렇게. 이거는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올라와 있는. 시 마운트는 올라와 있는. 해. 해. 해구가 내려오고. 해령이. 아. 그러면 얘가 해령이고. 얘는 해구네. 얘는 해구가 맞아요. 등등등. 이런거 뭐야. 자. 이런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게. 어. 명백한 싸인이라는 거야. 자. 역사에. 자. if an event leaves no record. 근데 문제는. 레코드가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 irretrievable. retrieve가 뭐라 그러지. 찾다. 원래 되찾다. 이런 말인데. 복구하다. 또 되죠. 원래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원래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건데. 그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되찾을 수가 없다. 복구할 수가 없다. 끝이다. 이런 말이죠. 어떠한 히스토리언즈도. 그것을 재구성할 수가. 없다. 자. no가 나왔습니다. no는 무슨 뜻. and neither. 부정은 부정인데. 이게. and neither야. 그럼 no는 뭐야. 접속사야. 어. 접속사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no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드가 나왔다. 뭐하는 짓이지. 이게 도대체. 바로바로. 도. 예스. 부정하고 도치야. 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우리 눈을 흐릿하게 하고 있지만. 초록색으로. nor would he have. 까지 해주세요. nor would he have.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맨 위에 읽고. 아래 읽고 해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지만.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읽어가지고. 다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reason is. 없어. 없어요. 타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할. guess할. 자. 뭐라고. it had ever. 그것이. 정말. 이제껏 일어나기라도 했다는 것을. 추측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그 문제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해 됐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누가 중요하다.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기록은 정말 중요하다. 그게 상상력의 근거라는 거죠.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라는 거죠. importance 대신에 significance 쓸 수 있죠. 알겠죠. reconstruction. 그게 뭐겠어. 제 구성. construction이 뭐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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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니까. 재건축. 재구성. 그렇게 할 수 있겠죠. construct.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erspective은 뭐야. 관점. 그쵸. 이. 자. 역사가들의 관점. 의 영향. 뭐에 미치는 영향. historical facts에 미치는 영향. 기록에 미치는 영향.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치. 자. 어떻게 될 때. 살아날 수 있다. 자. 역사라는 거는. 역사가들의 마음에. 그것이. 있을 때. 그치. 살아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록이 있어야지. 그 상상이 된다는 거지. 괜찮죠. 자. 23번. 23번도 되게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 Drawing on. 아니.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얘기하라는데. 뭐뭣을 이용하다. 언제 나왔는데 이것도. 좀 많이 나왔는데 한번. 자. 오프런 컨디셔닝. 오프런 컨디셔닝. 오프런 컨디셔닝. 뭐라고 돼 있어요. 컨디션이 원래 뭐야. 컨디션이. 어. 상황상태 이런 뜻이 있고. 조건이란 뜻이 있어. 조건. 그렇지.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다. 이런 말이야. 조건 만드는 것. 그래서 operate 하면은 뭐야. 조작하다. 조종하다. 이런 뜻이 있지. 그래서 조작적인 조건 형성. 그렇게 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Drawing ing. 동면사현재분사. 분사공운 뭘까요. 분사공운이죠. 이렇게 슬래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이게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 그들의. 갑자기 그들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있는 주어겠지. 그렇지. 이 사람들의 경험을 사용하여. 뭐 하는데. 자. 조작적인 조건 형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어.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까. 유즈가 나왔다. 뒤에 추경사 나온다. 뭐야. 뭐 뭐 하기 위해서. 아. 그래. 어. 힘들면은. 잠깐 쉴 수 있어. 알았지. 근데 이렇게 내리면은. 주름 생긴다. 하하하하. 조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든가. 그렇지. 아. 그래. 안경 있잖아. 안경. 아. 아. 그래. 어쨌든. 자. 시험 보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알아두고. 내가. 내가. 어. 추천하는 시계는. 저기. 이거 있지. 아날로그. 여러분은. 전자시계가 좋습니까. 전자시계 아마 안 되잖아. 전자시계 어차피. 안 되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전자시계는. 이게 몇 분 남았는지 계산해야 되잖아. 사실. 여러분 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아. 초. 아. 초. 근데 나는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남았는지. 이게. 딱. 보자마자. 이미지화가 되거든. 그래서. 동그라미 시계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것과 가장 똑같은 형태로. 공부. 시험 보는 것과 가장 똑같은 형태로. 모의. 그. 시뮬레이션 계속 하란 말이야. 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 보는 것처럼. 자. 박진영님 말씀하시길. JYP. 어.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알았지. 그래서. 음. 그렇게. 그치.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긴장감을 떨쳐내고.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 그럼. Circus TV. 이게 다. 한꺼번에 나가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위해서 애니멀을 훈련하는데. 이러고 쓴다는 거예요. 그쵸. 대상은 애니멀이야. 그쵸.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가 described. 그치. 언어로 보니까 수많은이죠. 많은이죠. 많은 상황을 묘사했어요. 그럼 뭐하고 싶어. 그쵸. 그 상황에서 그들이 뭐하냐면. 그들의 시도. 어떤 시도예요. 컨디션. 그치. 조건을 형성하는 거지. 조건을 형성해줘서. 아이들. 조건 형성한다는 거는. 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조건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실험하는 거죠. 자. behavior 조건을 형성하려는. 그런. 시도. 가. 그쵸. ran. head on. head on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죠. 안 나오네. 그쵸. head on이라는 거는.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run into. 얘가 지금 정면으로 한 뜻이고. run into. 합쳐가지고. 부딪치는 거예요. 그쵸. 정면으로 부딪친다. 뭐라고. 애니멀의 built-in. 이거 뭐예요. 내장된. 타고난 이런거죠. 타고난. 본능과. for example. 파란색 들어가면서. 주제는 뭐다. 주제는 뭐다. 내재되어 있다. 내재된 것과 뭐하다. 정면 충돌한다. 어. 그니까. 서로 상응하는 거야. 아니면 서로. 충돌하는 거야. 충돌한다. 맞다. 다르다. 맞지 않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론에 따르면. 조작적 조건 형성에 따르면. rewarding. 동명사. behavior. 어떤 행동이 있어. 맨날 이런 거잖아.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있잖아. 개가 막. 물고 막. 엄마로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그런 개가 있었어. 그 딸한테는 엄청 잘하는데. 걔가. 엄마한테만 어머 그러는 거야. 근데. 엄마가 막. 계속 막. 걔 불안. 잘했어도 칭찬 안 해주고 막. 계속 막. 어쩌고 어쩌고 막. 말을 엄청 빨리 하고. 걔를 분할을 조성했던 거야. 알고 봤더니. 어떻게. 걔가 잘할 때마다. 하나씩 먹이주고. 하고.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막. 목소리 부드럽게 하고 막. 이러니까. 점차적으로 조건을 형성하니까. 걔가 행동을.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더라. 이런 게 조건 형성이에요. 알았지.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는 거야. 영어로 뭐라고. operant. conditioning. operant. conditioning.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조작해 가지고. 걔를 하도록 한다는 거지. 근데. behavior에다가. 그래서 맨날 주는 게 뭐야. 간식을 주는 거야. 잘하고 나면. 토닥토닥 해 주고. 간식 주고. 근데. rewarding. 보상해 주는 것은. should increase its frequency. 알겠죠. 내가 원하는 행동이 그것이죠. 그 행동의 빈도를. increase 해야 한다. 한다고. 그렇죠. 그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이론은 뭐야. 조작적하면은. 얘가. 이 행동을. 이렇게. 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 행동을 많이 하더라. 내가 원하는 행동을. 그러나. 반전이죠. however. 하면서. 자. 그러나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왔어. 뭐예요. 얘가 시도를 했어요. 라쿤이 뭐예요. 라쿤이. 라쿤 귀여우네. 그치. 근데. 걔가. 어떻게 하도록. drop two coins. 자. 너무 웃기네. 그치. 두 개를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가. piggy bank. piggy bank 뭔지 몰라. 저금통. 하아. 그거예요. 이 뱅크를. 두 개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은행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유래는 다르지만. 어쨌든. piggy bank. 자. 돼지 저금통에. 두 개. 두 개. 코인을 떨어뜨리도록. 트레인 했어요. 오영식이죠. 트레인 목적 조정사. 자. 그런데. 아. 그래. 나도. 난 딱 한 번 봤는데. 엄청. 뭔가. 가시코의. 와이스. 야가서. 야가서. 그치. 현명하다기보다 야가서. 아주. 여우같이. 그래서 얘는. 어. 더. 라쿤. 아. 잠깐. 그래. 그렇게. 뭐 함으로써. 리월딩 해주는 거야. 이 반응에. 뭐로. 후드에. 그러니까 이렇게 넣었어. 그럼 뭐 주는 거야. 어. 잘했어. 이러면서 간식을 딱 주는 거예요. 자. 이걸 쓸 때. 이러면.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뭐예요. 인스팅트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실패했어. 뭐해. 트레인 하는데. 우리가 조건 아무리 형성해 줘도. 자. 뭐해. 본능적인 행동의 힘. 그쵸. 얘가 하고 싶은 거. 원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무리 보상을 해줘도. 그걸 안 먹히더라.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 어. 예스. 자. 어디냐면. 했는데. 얘는 협력을 안 했어요. 되게 웃기게도. 자. 뭐한 후에. 라쿤이 보상을 받았어요. 뭘로. 푸트. 푸드로. 뭐한 후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한 후에. 자. it took. the next.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앙양양양양양. 아. it took. 그것을 가져왔어요. 다음에 투코인을. 그것이 뭐예요. 라쿤이죠. 그래서 다음 투코인을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자. 간식도 먹었겠다. 거기에 떨어뜨리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원효가. 그렇지. 그랬는데. and began rubbing. rubbing이 뭐예요. 비빕니다. 이거를. 그치. 아니. 그거 두 개를 함께 이렇게 비비기 시작해요. 그게 뭐하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뭐뭐하는 것처럼. To remove the shells newly caught crayfish. 그치. 가재. 그렇지. 그들이 막 잡아진. 그쵸. pp로 나온 거야. 막 잡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가재의 그 shell. 껍데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즉. 뭐야 이거는. 인스팅트라는 거지. 그치. 인스팅트가 이겼다. 이런 말이야. 그쵸. 사람들의 그 조작보다는. 결국에. coin rubbing is response. coin rubbing. 알았지. coin rubbing. 그 반응이 over power. 제압했다. 얘가 이겼다. 이런 말이야. 제압하다. 무엇을. coin dropping response. response. 이거는 뭐야. coin dropping 해봤자. 먹는 거는. 푸드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 본능은 아니잖아. 그렇지. 코인을 드롭해서. 드롭해서. 그렇지. 그 뱅크 해가지고. 사 먹을 것도 아니고. 물론. 사 먹는다는 의미에. 일조하긴 했지만. and the breadlands. breadlands had to abandon. 그쵸.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됐어. 포기해야 됐어. 그들의 시도를. 그 얘기는 뭐야. fail했다는 거죠. 라콘을 컨디션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사용했어. 이것을. 다른 example.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성. 뭐의 중요성을. 이렇고. 그렇게 다른 example.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성. biologically programmed. 여기다가. 분홍색 한번 가보세요. biologically programmed. 를 한 단어로 하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좀만 더. instinctive겠죠. 형용사니까. 오케이. 거기 분홍색 하고. 윗부분에. 어디다가. 분홍색 하면 좋을까요.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음. their attempts. 네 번째 줄. 끄트머리. their attempts to condition. an animal's behavior. ran. 그렇죠. ran head on into the animal's built-in instincts. 여기까지 해주세요. 이 주제 문장이죠. 코어패렛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거가 아니라. 걔네 그런 instinctive behavior가. behavior가 더 오버파워 하더라. 이런 얘기죠. 괜찮겠죠. 그리고 24번은. 어. 24번은 이제. 패스 할 텐데. 여러분 다 맞았겠지만. one third. 가 뭐라고. one third. 3분의 1. one fifth. 5분의 1. two fifths.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기에 보면. 요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머슬이 뭐래. 머슬. 어. 머슬은 근육이고. 동물하고 개와. 말 같은 거에. 코와. 이렇게 주중.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을. 머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26. 27. 5. 다 맞았죠.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잠깐 쉴까요. 괜찮아. 음. 한 10초만 쉴게요. 그러면. 자. 28번입니다. 28번. 자. 자. advanced를 알아주세요. advanced 하면 고급이야. 고급. 그 다음. 중국은 뭐야. 중국. 중국 하면. intermediate. 아. 중국. 단어만큼. 중국. 그 다음에. 초급은 뭐야. beginner. 그치. 우리가 어디. 모든. 수영 가입으로 왔는데. 그러면. 초급. 중국. 고급.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단어 배우는 것도. advanced.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 보면. 고급. 독자들은. 고급. 독서가들은. readers는. how engaged in. engaged in.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뭐에 참여하다. 이런 말이지만. 그쵸. hundreds. 무슨 말이에요. hundreds 하면. 수백 시간의. reading에 참여한다. 그니까. 수백 시간. 읽는다. 이런 말이죠. 읽어왔다. 그리고. if not. 뭐야. if not. 합쳐가지고. 뭐야. 양보. 양보의 느낌을 해주세요. 그럼 뭐야. 수천 시간은. 아니다. 하더라도. 수백 시간은. 읽어왔을 것이다. 읽어왔다. what. 뭐예요. 선포관대죠. what they attend to. 자. attend to 라는 거는. 뭐뭐에. attend 다음에 명사했으나. 그러면. 뭐뭐에 참석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attend to 하면.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 1번은 2번이지. 여기까지 주어. will be different. 뭐예요. 다를 것이다. 그치. at least in part. 적어도 부분적으로. in part.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자. 그럼 여기 코마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자. from이 어디서 걸리는 거지.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이거라. 이게 뭐야. 아. from은 뒤에 to. from. to. 이렇게. 그치. 근데 우선은 이거. different from. be different from. 이잖아. 뭐가 달라. what they attended to. 어. 아까도 attended to인데. 뭐가 달라졌죠. 라고 봤더니 뭐예요. 음. 음. 오. 겉에 비하면은 좀 다르다라는 거야.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 이해 됐죠. in this respect. 무슨 말이야. 이런 면에서 respect이 점이라는 뜻이 있거든. 아. 매우 숙련된 readers는. advanced죠. 자. 개발해왔다. 뒤에 목적이 있어요. adapted 적용해왔다죠. 자. 그들의 expertise가 뭐야.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을. over. 뭐뭐에 걸쳐서 countless. 무수한 text reading occasions에 걸쳐서. 즉. 글을 읽는 것. 그 경우. 수많은 경우를 거치면서. 그것을 적용해 오고. 그것을 발전시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 encouraging일까 encouraged일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 사실 encouraged가. 이거 딱 뒤를 안 보고 하면은. 약간 여기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 그치. 자. 얘는 encourage 해왔다. non pressured이 밋밋하도록.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ease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음. 이리 와가지고 해. 음. 아. 그런가. 아. 보니까 괜찮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이거 만약에. 나도 맨 처음에 이거 encouraged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거. 아. 이렇게 해서 encouraged 했구나. non proficient. 뭐예요. 그러니까. 능숙하지 않은. 리더들이 따라하도록. 그쵸. 무엇을. expert reader가 하는 것을 따라하도록. 어. 격려해왔다. 만약에. 어. 그럼 문제 끝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뭐야. is risky가 나오잖아. 나올 리가 있어 없어. 그렇게 됐다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주어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장려하는 것을. 네. 으흠. 자. 뭘 넘어서서. outside of the deliberate. 자. practice framework. 자. 이게 신중한. 그런. 뭐예요. 연습. 그런 틀. 그쵸. 그거를 어떤. 계획된. delivery에서 계획된. 계획된. 어떤 연습이 있어.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라고 하는 것은. 뭐하다. 좋다. 나쁘다. 위험하다.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그치 뭐야. 따라하라고 하면 안 돼. 이런 말이야. 그 얘기예요. 끝났어요. 내용은요. 이해됐죠. 내용은. 자. less experienced. non-proficient. 비슷한 말이죠. 그런. 초보자들은.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졌어. 자. automaticity. 하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자동성. 음. 자.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어디서. 어떤 기술에 있어서. 그치. 근데 그게 뭐냐면. 요구돼요. 뭐 하는데. 사용하는데. 요구되는 거죠. 사용하도록 요구됩니다. highly sophisticated. 뭐요. 매우 정교한 전략. 그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어떤. 어떤 기술에 있어서의. 그런. 자동성을. 그. 가능하게 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아왔다. 말은 너무 어렵지만. 어쨌든. 어.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쵸. 기회가 많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자. 되실까요. which guy. that. 왜. 없어요. 그쵸. 없죠. 여기에. 이게 있지만. 사실. 얘를 또 다시. 조그맣게 꾸며 주는 거야. strategy를. skilled readers. 이게 주어져. 능숙한 리더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뭐라고 할까. 일반적으로. 그치. 사용하는. 바로 그런. 못 간 데를 써야 되니까. 됐을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런 거를. 얘는 못 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다시. 예를. 예를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만. 꼭. 처럼. 뭐에요. expert tennis player가. 발전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어디로. 이건 from. 맞네. from. ing. focusing on the ball. 자. 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참. 점차적으로 어떻게. 자동적으로 초점을 맞춰. 뭐에요. 몸의 신호에. 그쵸. 자. 그러는 것처럼. 그럼 여기까지는 이거는 그냥 예시로 나온 거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덜 익숙한. 그치. 덜 경험이 있는. readers는. 요구한다. 연습을. 그쵸. 어느 문화에서. 더 넓은. 그 범위의. 그런 종류의. 그쵸. 그런 다양한. 그런 스킬들에 있어서. 뭐 하기 전에. 하하하. 왜 석사스풀이야. 인티그레이팅. 자. 인티그레이팅은. 이게 동명사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럼 명사면 형사 꾸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명사는 형사 꾸미고. 동명사는 부사가 꾸며. 왜. 동사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치. 석세스풀리. 우리 알고 있죠. 성공적으로. 어. 통합을 시키기 전에. 그것들을. 어디. 뭐. 뭐 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뭐야. 복잡한. 텍스트. 문장들. 글을.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주제는 뭐겠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계에 따라서. 그치. 다른 거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 계획된. 그치. 그래서 이제. 적절한 거 보게 되겠어요. 이제 B가 나왔는데. 놀라워? 네. 그래. 잘 했는데. 음. 느낌으로 푸는 거 맞는데. 느낌이 정확해야지. 느낌으로 푸는 거 맞는데. 느낌이 정확해야지. 느낌으로 라기보다. 슥슥 가는 거야. 슥슥. 내용. 의미를 파악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느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자 볼게요. although B. and B. pollinated. 이게 우리가 end가 났잖아. 그러면. 도대체 얘가 어디서 끝나는지 알아야 돼. 자. B와. 플렌치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B에 의해서. 수분된. 수분되어. 그렇죠. 우리나라만 하면 수분되어. 그렇지. 꽃을 피운. 식물. 이렇게 나오죠. 꽃을 피우고 있는 식물이. depend on. 자. 여기 너무 중요하다. 왜. 자. older가 너무 중요한 의미야. 왜. 뒤집혔다. 이런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 이게 답이 나오죠. 그치. 원래는 뒤를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서로에게 의존적이라 할지라도. both. 이 둘은. operate. 작용을 한다. 자. aggressively는 공격적으로고. selfish. 뭐. 아.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풀었지만. selfish가 무슨 말이야. selfish는. 이기적으로잖아. depend는 무슨 말이에요. 의존한다는 거지. 서로에게 기대한다는 거잖아.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잖아. 근데 그 도와준다는 게. 의지한다는 게. 어. 각자의. 의외로. 서로를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고. 뭐야. 자기 좋다고. 지 좋다고 한다는 거야. 어. 내 이익을 맞춰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 내 이익 때문에. 네. 자. 이게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내 생각보다는. 그게 selfish 하더라. 이기적인. 그쵸. 이기적인 거가 selfish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self. centered. 자기 중심적인. 알겠죠. 셀프 센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를 거 같아서. 적어 주면 좋겠어요. 알트리 스틱. 어. 저게. 아니야. 이거 반대. 타. 이타적인. 어. 안 들리면 좋겠다. 그치. 알트리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A L T R U I T I. 아니요. S구나. 네. F에 적어 줄게. 남아 남아 씨. 네. R TRUE. ST. 어. 그 다음에. Unselfish. 괜찮겠지. 이거. 이 정도. 응.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맞는지. 헷갈리네. 하도 안 써가지고. 플랜트로피. 네. 이거는 박애주의적인. R TRUE. 이타적인. 플랜트로피. 음. 그래. 아. 약간 아까운 거야. 그치. 배타적인 같고. 타 자체가. Anthropology 하면은 인류학자잖아요. 그래서 Anthro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Phil은 사랑하는 거야. Philos 사랑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Philosophy는 또 뭐야. 지식을 사랑하는 거야. Philosophy. Sophie가 이제 지식이거든. 박애주의적인.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거죠. 오케이. 이 각각에게. 각각은 있죠. 비와 플랜츠에게 있습니다. 뭐가. 이게 뭐예요. 비용 편익. 이라고요. 비용 편익. 방정식. equation. 비용 편익. 방정식이 있다. 비용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는 거고. Benefit은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죠. 그쵸. 그게 뭐가 있어. 방정식이 있다. 됐은 뭐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그것에. 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에. 유리하게. 이런 말이죠. 자.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넥타가 무슨 말이에요. 과즙. 그쵸. 과즙과. Pollen production. 그쵸. 꽃가루 생산. 은. are costly. 자. costly라는 거는 뭐예요. 비용이 드는 이름. 그럼 얘는. 이런 비용을 냈어. 그치. 자. 누구에게. 아니. 누구에게 낸 게 아니라. 플랜트에게. 플랜트에게. 이거는 이제. 비용이야. 그쵸. 그리고. must be balanced. 근데 그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 그치. 이퀘이션은 뭐야. 그치. 이퀘이션이니까. 내가. 비용을 냈으니까.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뭐. maximum molten이라는 거죠. selfish한 거죠. 그쵸. 최대한의 return을 위해서. 어떻게. 그. 얻는 것을 위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즉. 뭐냐. 맥시멈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찬스가 있어야 된다. 뭐해. successful. 재생산. 혹은 뭐. 생식. 그치. 얘가 번식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지불했잖아. 넥타도 줬지. 누구한테 줬죠. 꽃한테. 아 꽃. 꽃이. 벌한테. 벌한테. 그쵸. 내가 이만큼 줬잖아. 너도 좀 일을 하라고. 어떻게. 그래. 내 수분을 도와라. 나 심지어 폴런도 만들었잖아. 그럼 내 거. 묻혀 갖고 가서. 딴 데 가 가지고. 뭐 해라. 이런 얘기죠. 자. For the energy. 그쵸.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이건 비용이었지. 자. Spent.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쓴. 쓰여진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 For example.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Individual. 개별적인 꽃은. Must contain. 뭐예요. 아. 포함해야 한다. 무엇을. 충분한 넥타르. 뭐 할 정도로 충분한 거냐면. 어. pollinator. 하면 뭐예요. 수분자. 수분자가 누구겠어. 벌. 어. 벌이죠. 그러니까. 수분하는. 수분. 뭐라고 하나 할까. 수분자. 멋있는 말이에요. pollinator. 수분하는 애들. 그 꽃. 아니. 벌 같은 애들을 끌어들일 만할 정도의 충분한. 넥타르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 이런 거죠. 그쵸. Little enough. 여기는 많은 거잖아. 충분히 많은 거잖아. 충분히 적어야 돼. 뭐 할 정도로. 자. 어. pollinators. pollinator. 들이 motivated. 되도록. motivated to. 가 무슨 말이에요. 뭐뭐 하도록. 동기부여되다. visit. visit. many flowers. visit 하면 뭐예요. 가야 돼요. 응. 많은. 많은 꽃들한테. avoid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little enough. 어. 충분히 많은 걸 가져야 되고. 하지만. 충분히. 적어야 되네. but. little enough. 어. 키 폴리네이터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어. 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아. 그쵸. 맞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그치. 나한테만 있으면은. 끝이죠. 그쵸. 수분이 되려면. 딸한테 가야 되니까. 너무 재밌는 말이네요. 리틀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리틀. 그쵸. 많기도 해야 되지만. 올 정도로 많아야 되지만. 여기만 오면 안 되니까. enough. 하게만 있으면 안 되고. 리틀 해야 돼요. 왜 어떻게 하도록. 많은 플라워들이 비지 타도록. 그래서 어떻게. accomplishing. ing 동그라미. 요 분사 의문이죠. 그래서. 어. 성취된다. 뭐가. 수분이. 그 다음에. some plants 는. accomplish 한다. 어떤. 플랜스 는. 성취한다. 이런 전략을. 뭐 함으로써. putting heavy nectar. lows. 자. 아주 많은. 어. 넥타. 그. 그. 마지 복은 꿀에. 그. 양. 을 놓는 거야. 그렇지. 노음으로써. 자. 어디에. 단지. 어. 로우드라는 거는. 이렇게. 뭐. 짐. 이런데도 되고.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뭐. 그쵸. 양. 을 놓습니다. 어디에. 몇 퍼센트 안 되는. 그들의. 어. 플라워를. 얼마 안 되는 곳에만. 그치.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포함한다. 혹은. 제외한다. 무엇을. 구성한다. 무엇을. 소콜드가 무슨 말이야. 소위. 이제. 불리는 거지. 그렇게 불리는. 이런 말. 그게 소위에요. 소가. 바. 콜은 뭐야. 콜은. 이르다. 부르다. 이른바 이러잖아. 이른바가 소위에요. 즉. 럭키 히트. 뭐요. 행운의 히트. 이런 말이죠. 행운의 히트라고 불리는 것을. 어떻게 한다. 구성한다. 칸스티치 한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 왜 이렇게. 5 내지 8에만 있을까. 그러면은. 이 전략이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죠. 있긴 있어. 그러니까. 어. 얘네 있더라. 있는데. 어떻게. 너무 많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게끔. 단지. 5에서 8%만.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무조건 가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럭키 히트가 있다는 거야. 뭐 하는. 비가.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비가. 저. 어떤 비에요. 동기부여. 동기부여. 그렇죠. 그것을. 아. 아. keep foraging. on. the plant. 음. 이 됐은. 누구를 꾸며줘야 되겠니. 럭키 히츠를 꾸며줘야 되겠네. 그 채소. 이게 비. 이게 비겠죠. 비가 계속해서. 자. 먹이를 찾으러 다닐 수 있도록. 그쵸. 플랜츄를. 그쵸. 플랜츠를. 날라다니는 거죠 원래 도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은 날라다니고 그 다음에 찾아다니는 식량을 찾아내는 그 행위는 에너제틱컬리 어 끝났네 에너제틱컬리 뭐하다 커슬리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 면에 있어서 비용이 든다 누구에게? 비에게 그리고 균형이 맞춰야 된다 뭐에 대응하여? 칼로리에 대응하여 자 이끌어지는 뭐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넥타와 펄론에 의해서 나오는 칼로리에 대해서 이런 말이죠 나도 이만큼 에너지를 하니까 결국에 모두 내놔라 넥타하고 펄론을 내놔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알겠죠? 오늘은 조금 더 할 수도 있지만 일정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해오냐면 끝까지 그렇죠? 4회 끝까지 해오고 오세요 금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네